구세종 역할을 맡으셔서 거드림 병물사무소 사무원이자 집사로 활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예 보셨군요. 가운데서 바라봐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체로 족집 자체로 든든해집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에 머물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보태림 법률사무소 10부들 한번 모셔봐야죠. 우리 친구씨 서훈수씨 무대위로 함께 보시고 보태림 법률사무소 10부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100% 변호사 보태림과 정의가 100% 변호사 서재인 그리고 두 사람의 정신적 지중 구세종 사무장까지 너무나 완벽한 조합입니다. 우리 다정하게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보태림과 서재인이 우리 구세종 직선님에게 좀 기댄다 의지한다 하는 포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서재인한테 기대서에 좋습니다. 서재님만 믿어요. 구세종만 믿어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다정한 모습 정말 한가루같은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리바의 주요분들 모두 보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방식 촬영하시 정상훈씨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각 캐릭터마다 재미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렇게 라이벌 구독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다함께 우리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리바의 하이의 그 손가락 포즈 있지 않습니까? 검지손가락, 네, 그 손가락 포즈 다함께 한번 해볼까요? 왼쪽부터, 리바의 하이! 네, 손가락 조금만 얼굴을 보고 갈게요. 네, 네, 네. 우리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리가라의! 네.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aksi 드립니다. 네, 리가의! 네,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리가의! 네. 네. 네, 이제 포토타임의 마지막 순서로요 감독님까지 모시고 단체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감독님, 무대에 올라오세요. 다 함께 감독님, 중앙에 우리 센터에, 센터 나야나 하시네요. 네, 우리 다 함께 GDBC 새 독특드라마 리가라이의 성공을 위해서 화이팅 포즈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화이팅 포즈를, 네, 네, 왼쪽부터,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받죠. 하나, 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우리 중앙도 한번,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나 들뜬한 중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네, 공을 조금만 틀어주시고요.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셨다가요. 네, vayaáticas!